네, 거의 갑자기 제가 맹구 내 목소리가 됐는데, 이 햇빛과 또 햇님과 바람의 대화, 어떻게 보면 싸움이 굉장히 옛날부터 들었던 동화인데, 대화의 기술 어떻게 이게 이어집니까? 어떤 문제를 잘 해결을 하려면 방법이 중요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대화도 어떤 요령과 방법이 필요한 거죠. 바람처럼 성급하게, 무식하게 덤벼들었다가 결국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난 도대체 우리 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이하고 대화를 해봐. 아, 우리 남편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를 해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끝은 항상 등 돌리고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면서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당신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가 딱 끝나고 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대화를 잘하는 거고, 그런 방법과 그런 공부법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할 거죠. 그러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하고 나누는 대화를 보면, 뭐뭐뭐 해, 명령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지 말랬잖아, 왜 그러고, 이런 잔소리. 그리고 뭐 유치원에서 뭐 먹었니,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니, 이런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 묻는 그런 질문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 대화법은 아닌 거죠? 대화는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말은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근데 거의 한 8, 9화를 이제 본인들이 하시고, 아이는 네 하고는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면 도와주려는 마음에 나서기는 하지만, 우리 우아에서 본 것처럼 바람처럼 너무 성급하게 들이대는 바람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몇몇 가지 되게 특히 나쁜 버릇들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려면요, 특히 천머리에 이렇게 말 자르는 이런 어투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가 흔히 의사소통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들 좀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하신 명령 또는 강요. 여기에는 꼭 이런 말이 들어가요. 반드시, 꼭. 이거 되게 기분 나빠요. 너는 뭐뭐 해야만 해. 그럼 아이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냥 명령 받는 거니까 끝나버리는 거고, 경고 또는 위협. 만약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너 그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많이 대화라고 그러면서 해요. 그리고 이제 훈계나 설교. 넌 뭐뭐 해야만 돼. 이게 너의 의무야. 너 학생이잖아. 뭐 이런 것도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절시키는 대화법 중에 하나고요. 이거 충고 또는 해결 방법. 좀 나이스해 보이기는 해요. 내가 너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거죠. 잘못된 거군요.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럼 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하세요. 또 논리적인 설득이나 논쟁. 되게 분석하는 거죠. 너가 왜 틀렸냐는 말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문제점은 좀 그래.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바로 붙이는 거. 우리 남편이 우리들한테 하면 그렇게 기분 나쁜데 우리가 또 애들한테 하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보면 앞에 한 말은 그래 하지만 다 건성으로 들었다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비판, 비평, 비난. 빗자 들어간 거 굉장히 힘들어요. 넌 게을러서 좀 더 신중했어야지 이런 것들 기분을 확상하게 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이거 칭찬, 찬성. 그래 너 잘했다. 맞아. 그 사람이 나빴어, 틀렸어.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런데 사실은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속으로 막 죄책감 들고 어떡하지.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일들도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를 이렇게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아유, 울보여. 아유,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거. 아주 기분 나쁜 거죠. 분석 진단.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냐면 설마 진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 이런 것도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대화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동정이나 위로.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닐 거야. 제발 용기를 내. 이게 안 되는데요. 초반에 이 얘기하면 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왜 저러냐. 빨리 내 말을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약간 귀찮아해서 빨리 그냥 나 위로해 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또 말 돌리는 거. 이거 좀 약한 부모님들. 애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아, 기분 나쁜 일 얘기하지 말고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우리 즐거운 거 얘기하자. 화제 돌려버리는 거. 그리고 또 사는 게 다 그렇죠. 아이에게. 네,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자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기회 자체를 갖고 갖게 되지 못해요. 그렇군요. 또 형사 되셔요. 왜, 누가, 어떻게 했는데, 뭐를. 그럼 애는 아, 이거 많이 해요. 그럼 애는 말 안 하고 아, 됐어. 아니야.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 저희가 아주 자주 쓰는 말들이고 이런 말이 나쁜 대화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의외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칭찬 같은 거, 충고, 해결 방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은 아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충고나 해결 방법,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특히 대화에 첫머리 하시는 거는 아예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또 가끔, 에이, 그래, 너 잘났다. 우리 이런 얘기 좀 해요. 우리가 이거는 특히 뭐냐면 문제가 그냥 없을 때 같이 장난치고 그럴 때는 어이구, 뭐 이런 거 해도 사실은 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좀 힘들어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장난처럼 반응하거나 비난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어떤 위로를 하거나 자기 표현을 자라하게 도와주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나를 경청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줘야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좋은 대화법, 좋은 대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화법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 이 일 때문에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이가 속상해서 울고 들어왔을 때 제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지를 잘 가려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에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문제 소유 가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곤란해졌고 누가 화가 났고 누가 슬프고 누가 힘들어지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거를 잘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모 자녀 관계 같은 경우에 자녀가 문제를 가졌을 때 부모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힘들어요. 얘가 곤란을 겪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움을 가졌으니까 부모는 뭐예요? 아이를 위로해 주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맨날 하는 마음 읽기예요. 아이가